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의약TV의 닥터K입니다. 2010년에 나온 블랙데스라는 영화입니다. 블랙데스라고 알려진 전염병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중세 유럽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죽게 만들었고 최근 중국에서 발생되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만들었던 그 질병 오늘은 제1급 감염병인 페스트 흑사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스트는 페스트균, 엘시니아 페스티스라는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병이에요. 페스트균은 벼룩도 감염시킵니다. 감염된 벼룩의 위장에서 증식해서 위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벼룩이 동물이나 사람을 물 때 흡혈한 혈액을 토하게 되고 그때 페스트균이 나와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페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에 물린다던지 감염된 동물을 다룰 때 감염되거나 페스트에 걸린 사람의 분비물로 인해 감염되거나 크게 이 두 가지 경로로 감염될 수 있어요. 감염되면 짧으면 하루, 길면 일주일 안에 증상이 나타나요. 페스트에 걸리게 되면 증상과 감염 경로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양상인 림프절 페스트입니다. 벼룩이 사람의 팔이나 다리를 쾅 물게 되면 페스트균이 림프관을 타고 가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분에 림프절을 잘 침험하는데 림프절이 붓고 아프고 열이 나는 증상을 나타내요. 치료하지 않으면 둘 중 한 명은 사망하고요. 빨리 치료하면 치명률을 15% 이하로 낮출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폐페스트입니다. 주로 환자의 분비물 속 페스트균이 직접 호흡기로 들어와서 발생해요. 림프절 페스트나 폐혈증 페스트에서 진행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고열이 나고 전신이 심하게 아프고 기침이나 호흡곤란, 피를 토하는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진행이 빨라서 금방 중증 폐렴이나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폐혈증 페스트입니다. 주로 림프절 페스트나 폐페스트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생기고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균이 혈액내로 들어오면 바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열이 나고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형태와 비슷해요. 조금 다른 점은 구토나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고 혈액 응고작용을 과하게 활성화시켜서 혈전에 의한 피부개사와 응고인자 소모로 인한 출혈을 유발시키고 호흡부전, 의식저하, 쇼크 등이 나타납니다. 폐혈증 페스트와 폐혈페스트는 증상이 나타난 후 24시간 내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바로 죽을 수 있어요. 치료에도 절반 가까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랍니다. 또 다르게는 수막염이나 인도염 형태로 나타나는 페스트도 있답니다. 진단은 증상에 따라 림프절이나 가래, 혈액 등에서 페스트균을 발견하면 진단할 수 있어요. 치료는 간단합니다. 젠타마이신, 스트레프토마이신, 시프로플럭사신, 독시사이클린, 클로란페니콜 같은 항생제로 10일 정도 치료해요. 가래 같은 분비물을 통해 전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격리 치료가 필요하고요. 환자와 접촉을 한 사람들 모두 증상이 없어도 예방적으로 잠복기에 일주일 동안 항생제 치료와 감시가 필요해요. 현재 예방을 위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해요. 벼룩엔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잘 보이도 안 하는데 어떻게 주의해란 말이고. 귀엽다고 해도 동물을 만지지 않도록 하세요. 많이 아파 보이는 사람 근처에는 가지 않도록 하고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페스트 유행 지역이나 근처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후, 7일에서 10일 이내에 고열이 나거나, 특히 림프절이 붙거나, 피부괴사, 출혈 등이 페스트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생긴다면, 먼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로 전화해서 안내를 받으세요. 그게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1000에서 3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한답니다. 최근 여행객도 증가하고, 가까운 중국에서 페스트가 발생하고, 다제내성 페스트균도 발견되고 해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페스트 환자나 균에 감염된 동물이 발견된 적이 없어요.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나 관리도 나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한다면, 2차 대전 때 일본이 저지른 페스트균 살포, 테러 같은 일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